미국은 팬데믹 재난지원금으로 1억 7,500만 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인당 3,200달러씩을 부양체크로 현금 지원했으나 역시 오류가 드러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 1차 때 1,200달러, 2차 때 600달러, 바이든 시절 3차 때 1,400달러씩 제공했습니다. IRS 국세청은 전체 대상자 중에 99.48%인 1억 6,740만 명에게 부양체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인 듯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IRS는 자격 없는 120만 명에게 19억 달러어치의 부양체크를 잘못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자격이 있는데도 64만 4,700여 명은 16억 달러 상당의 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가 무자격자들에게 잘못 부양체크를 보낸 케이스들 중에서는 부양자녀들이 이중신청돼 중복지급된 경우가 54만 4천여 건으로 8억 5,600만 달러나 잘못 제공돼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합법 거주자가 아닌데도 부양체크를 보낸 경우가 34만 2,200여 건으로 5억 7,9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중으로 여러 번 받은 경우도 19만 1,800여 건으로 2억 7,100만 달러나 됐습니다. IRS 국세청은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지적에 잘못 보낸 부양체크의 경우 지급금을 수정해 다른 납세과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아직 받지 못한 64만 5천여 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도 연방세금보고에서 클램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잘못 보낸 부양체크를 환수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도 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경우 4월 18일 마감하는 연방소득세 세금보고에서 리베이트 체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세금보고서 1040 양식에서 라인 30에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